참여와 공정, 하합을 먼저 앞으로 내주십시오. 참여, 공정, 하합을 앞으로 내주십시오. 이 책은 바꿔주십시오. 참여, 공정, 하합입니다.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공영선을 구현하고 개선 이후에 하합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의 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구호를 했으면 따라서 한번 표창을 가면서 참여, 공정, 하합, 참여, 공정, 하합, 참여, 공정, 하합, 그 다음에 다시 입장으로 넘기면 참여, 공정, 하합을 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는 풍고간 대한민국, 아름다운 선거, 풍고간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 풍고간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 아름다운 선거, 풍고간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 풍고간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 나부터, 우리 교회부터, 우리 교회부터, 실천합시다. 네, 감사합니다.